제 여자친구 혹시 보셨나요? 지금 찾고 있어가지고 여자친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염색했거든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요 너무 이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네 이렇게 생겼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없어요? 혹시 보면 꼭 얘기해주세요 여자친구 예뻐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헌팅나고 그랬거든요 아 큰일났네 어디갔냐 에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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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네 몇살이에요? 일곱살이요 일곱살이요 네네 갈색머리하고 좀 작게 작고 귀여워요 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어디 유괴된 가면 안되는데 아 아 아 죽겠다 아 내가 진짜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혹시 죄송한데요 그 제 여자친구 찾고 있는데 혹시 본 적 있나요? 네 아 제가 여자친구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구나 어떻게 생겼냐면 검은색 머리에 귀걸이 있고 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이쁘게 생겼거든요 혹시 보고 놀라지 마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꼭 보면 내기 좀 해줘요 남자친구 찾고 있다고 아휴 우리 애기 혼자 돌아다니면 안되는데 모욕하면 덕추리 모욕하면 덕추리 아 저기 혹시 애기 봤어요 애기? 아니요 못봤어요 아 미치겠네 애를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몇 살 정도에요? 어 제가 영상 사진 보여드릴게요 생긴게 약간 염색했구요 너무 귀여울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혹시 보면 애기 좀 꼭 좀 해주세요 아 아기가 어디 갔냐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친다 내기 때문에 아휴 여기 돌아다니다가 또 헌팅 나면 안되는데 아휴 우리 애기 어디갔니 저기 혹시 애기 못봤어요 애기? 아 애를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생겼냐면 애기가 작고 되게 귀엽구요 그 단발머리 하고 있고 아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 아 애기 보면 꼭 좀 얘기해주세요 예 찾고 있다고 아 애기 귀여워가지고 누가 잡아가면 안되는데 아휴 큰일났네 아 애기 어디갔니 아휴 몰카하면 덕출이 안녕하세요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놀라게 죄송해요 네네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톤 출티비 네 아 아 뭐에요 뭐에요 어떤 방송이에요 아 나와도 돼요? 아 예 카메라를 이미 돌렸는데 뭐 어떡해요 아 이거 아 나 아까 브이로그 하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지금 허락받으러 왔는데 아 불편하셨으면 아 네 삭제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? 그럼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토이치 야빈입니다 끝이에요? 한 번 더 할게요 너무 딱딱해 편안하면 돼요 그냥 자막으로 해주세요 자막으로? 오케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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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